아 버키모바일 응 할리갈리 찍고 있어 제가 두 판 이겼어요 여러분들 두 판 이겼어요? 이야 누가 많아지? 누가 많은게 정충 결정되는게 아니야 오민구 할아버지도 진짜 빨라 제발 보고 좀 하지 마세요 아니 사기꾼씨 할아버지 사기꾼이였어 그럼 나도 보고 할테니까 세면에서 문 붙여 그럼 나 한 번 보여잖아 그냥 빠르게 내리기만 하면 돼 눈 까봐 내 반이 아웃 되잖아 오 깜짝 정직한 디자인으로 승승장버지 가죽으로 가 내가 먼저 털어지는게 지금은 털어지는게 내가 됐다 내가 됐지 아니 제발 좀 아니 할아버지 이렇게 내라고 이렇게 까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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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라는 말이여 네 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거기서 부지말고 이렇게 내리려 아하 심쿠라 아 심쿠라 야 할아버지 빠른데 아니 이거 부어같은 수분이야 어마어마한 부리는 할아버지는 사기꾼이야? 할머니도 믿지? 할머니도 믿지? 이체 개장돼서 미찌? 야 이거 한번 보이잖아 이렇게 알고 있지? 어 예 보지 말고 그냥 내리라잖아 이게 보이는 게 이렇게 내리잖아 나 아직 아직도 하는데 아직 많이 부족한 거 같아서 자기 신청할 때 손 좀 받으려고 부탁했어 아 이렇게 보니까 그냥 부담스러워 구슬은 좀 작업이 어려울 것 같아서 스틱글로 대체 한번 어떨까? 이거 보면 더 괜찮습니다 어? 뭐야 뭐야 안 많은데 왜? 왜 맞잖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다섯 개 아니 똑같으면 그렇게 누르는 게 다섯 개 두 개 똑같은 색깔이 더 많으면 누른다고? 다섯 개가 돼야 돼 똑같으니까 아니 봤어 진짜 뭘 봐 뭘 봐 진짜 여기서부터 이렇게 하니까 그러지 자기가 지금 아 봤잖아 또 지금 영상으로 증거를 남기고 있습니다 봤는지 안 봤는지 여러분들도 본 거라고 믿으실 거예요 아니 봤잖아 봤잖아 이렇게 안 돼서 봤잖아 그 사진만 그냥 이렇게 내리라고 이렇게 이렇게 그냥 내라고 아니요 나 그렇게 안 했어 다 했다고 진짜 개빡식 여러분 근데 사기꾼인 줄 알았어 미안해 야 할리갈리로 할아버지를 바로 사기꾼을 만드네 야 사기꾼인 줄 알았어 야 야 나도 좋아해 좋아해 야 야 야 너는 그렇게 할랜게 안 되네 어색하네도 좋아 액틀 되고 있어 그렇게 할게 좋아 나도 미리 봤어 나도 미리 봤다고 나도 미리 봤다고 나도 미리 봤다고 나 사기꾼이야 빨리 해 빨리 해 빨리 해 야 나 사기꾼이야 너는 골라가지고 사는 새끼야 저 사기꾼 골라가지고 하느님 저 사기꾼이지 사기꾼 뭐 할아버지 뭐 혼자 나 사기꾼이네 아이고 야 너 골라가지고 하면 그게 사기꾼이지 이게 흐흐흐흐 그 만에 사기꾼 아니야 이거 오민국 영상에 골라서 하는 거 다 나 티키고 있어 흐흐흐흐 아니 포로사는 사기꾼이 이 할아버지도 사기꾼이니까 울어줘 아 이렇게 땀에서 이렇게 보여주는 게 이렇게 똑같아 네 바로 가겠습니다 아